세종 충남대병원은 질병관리청이 공모한 제1기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에 지정돼 올해부터 3년간 희귀질환 환자 진료와 희귀질환 관리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합니다.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서울 1개, 지역 11개 등 12개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운영했으며 올해부터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 충남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7개 기관을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희귀질환 환자 진료와 희귀질환 관리에 관한 연구 업무, 희귀질환 환자 등록 사업을 추진해 국내 희귀질환 발생과 진료 이용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할 계획입니다.